종류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건 요게 요런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. 요 정도 하면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. 개념의 종류는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생의학적은 생물의학적 모델이에요. 생물의학적. 심신 아까 심 마음과 몸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심신 이원론 자 생태학적 모델은. 숙주 병인 환경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숙주 환경 개인 형태. 행태라고 써놨잖아요 요 설명을 드리면. 이건 하나의 스타일 타입. 행태는 attitude and behavior예요. 태도와 행동. 그래서 가능하면 이 어느 책에는 형태라고 번역한 책도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. 저는 이 행태라고 개인 행태가 맞다 생각을 합니다.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. 비슷한 뭐 큰 혼도는 안 되는데.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시험 문제 풀다 보면 키워드를 살짝 바꿔놔 가지고 이 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.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숙주하고 같은데 환경도 같은데 개인 행태가 추가 됐잖아요. 그럼 병인은 어디로 하냐 병인은 환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개인 행태가 추가된 겁니다. 그거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좀 더 세계보건기구 모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총체적 모델은 환경요인 개인 습관 생략 생물학적 보건으로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요게 라돈두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벌써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우선순위는 여기서 개인 개인이 맨 우선이고요. 이제 생략적 환경 보건으로 시스템 이 부등호 표시를 꼭 해놓으십시오. 다음 중 총체적 모델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 비교 라돈두 보고서 라돈두 보고서 보면 개인 생활 형태가 50%고요. 요게 20% 20% 10%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라돈두 보고서. 그래서 여기 건강 개념 종류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델이에요 현재. 요게 근데 주로 여기 시험이 나오죠 이게. 요런 정도가 시험이 나옵니다. 요 정도 하면 충분히 이제 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. 요 정도면 바로 이 모델이에요. 요 정도면 바로 고소해 주세요. 요 정도면 바로 고소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